안녕하세요 박용준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재 화면에 보이는 운영체제는 윈도우 11 운영체제가 클린 버전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다가 C샵 학습 개발 환경 구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비주얼 스튜디오 기반으로 C샵 학습 개발 환경, 실제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하면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서 닷넷 개발 환경, C샵 개발 환경 구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잘키 누르고 커맨드 엔터 명령 프롬프트 열고 닷넷 사이트로 들어가서 닷넷의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다운로드 버튼 또는 링크를 찾아서 다운로드 닷넷 8.0 닷넷 sdk x64 를 클릭해서 최신 버전의 닷넷 8.0을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닷넷 8.0 sdk 를 다운로드 해서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톨 첫 번째로 닷넷 sdk 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하고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에 확장 기능인 C샵 익스텐션을 설치해서 C샵 프로젝트를 만들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닷넷 sdk 8.0 설치 완료가 되었으면 닷넷 sdk 를 누르고 cmd 엔터 닷넷 sdk 버전 엔터 그러면 닷넷 8.0.100 버전이 설치가 완료가 된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웹브라우저 열고 코드 닷 비주얼 스튜디오 닷컴 사이트로 들어가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다운로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코드 닷 비주얼 스튜디오 닷컴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링크 버튼을 찾아서 클릭 잠시만요. 저는 유저 버전보다는 기본값 대신에 드롭다운 리스트에서 유저 인스톨러 대신에 아더 다운로드 에 들어가서 시스템 인스톨러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x64 클릭 그래서 시스템 인스톨러를 선택해서 다운로드 하고 설치 동의함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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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값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치 개발도구로는 비주얼 스튜디오 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 주면 되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닫고 자 그러면 .NET SDK 8.0과 개발도구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개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탐색기 열고 C 드라이브 루트에다가 우클릭해서 New 폴더 폴더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폴더 예를 들어서 C샷 폴더를 만들고 여기다가 다시 우클릭해서 New 새로운 폴더 비주얼 스튜디오는 프로젝트라는 개념을 폴더 단위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Hello World 이름의 폴더를 하나 만들고 여기를 뭐로 하겠다? C샷의 Hello World 프로젝트 소스를 여기다가 만들겠다. 그런 의미로 현재 폴더를 우클릭해서 모든 옵션에서 아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할 때 체크박스를 다 체크하지 않았네요. 그러면 바로 여기서 주소란 경로를 찍고 여기다가 Command cmd 엔터 쳐서 현재 폴더를 터미널로 열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Hello World 폴더에다가 .NET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ET New 명령을 사용해서 콘솔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겠다. 현재 폴더에다가 Hello World 이름의 폴더에다가 Hello World 이름의 프로젝트 이름으로 현재 폴더에다가 C샵에 콘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 .NET New 콘솔 명령을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엔터 그러면 처음에 .NET 8.0 메시지가 뜨고요. .DIR로 열어보면 C샵 프로젝트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고 프로그램.cs 파일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F7번 잠깐 눌러보면 .NET New 콘솔 명령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그러면 얘를 실행해 주고 싶다. .NET .NET Run 명령을 사용해서 실행을 시켜 줄 수 있습니다. 엔터 그러면 기본 값은 Hello World가 출력이 됩니다. 그 소스 코드는 어디에 들어 있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바꿔 주고 싶다. 그러면 노트패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하기 전에는 노트패드로 편집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트패드.exe 파일을 사용해서 현재 경로에 있는 프로그램.cs 파일을 열어라 엔터 그러면 노트패드가 열리고요. 여기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예요. 프로그램.cs 파일에다가 전체 내용 다 지우고 예를 들어서 Console 클래스에 RightLine 메소드를 사용해서 대소문자 구분해서 큰따운 표현에다가 Hello C 샵 12 느낌표 3개 정도 이렇게 한 줄짜리 코드를 작성하고 저장하고 나갔다. 그런 다음에 다시 F7번 .net run 다시 선택 엔터 치면 이제 Hello World에서 Hello C 샵 12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트패드는 너무나 단순한 도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폴더 현재 Hello World 폴더를 Visual Studio 코드로 편집을 하는 겁니다. 그럴때는 코드 한 칸 뒤고 점 코드 한 칸 뒤고 엔터 치면 현재 폴더를 Visual Studio 코드로 열어라 이렇게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컴퓨터는 트러스트 하겠다 예 그 다음에 시작 페이지 닫고 프로그램.cs 파일을 열어보면 현재 코드는 확장자가 C 샵 코드이기 때문에 Visual Studio에서는 자동으로 C 샵 관련된 개발 도구를 설치할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인스톨 버튼 눌러서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C 샵 데브킷 확장기능 익스텐션 기능이 추가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잠시 기다린 다음에 설치가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C 샵 데브킷 C 샵 엑스텐션 설치해주면 됩니다. 일단은 클로즈 물론 C 샵 데브킷 설치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바로 가이드를 주기 때문에 바로 보고 설치한 겁니다. 크게 놓고 웰컴창 창 닫고 프로그램 전시에서 닫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다시 위쪽 방향키 엔터 프로그램.cs 파일 열고 더블클릭해서 소스코드 보면 코드에 대한 씬텍 하이라이팅 기능까지 색상까지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코드를 편집을 하면 되겠죠. 한 줄 더 만들어 주고 싶다. 컨트롤 C V 눌러서 또는 직접 타이핑해서 한 줄을 더 넣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한 줄 더 입력하고 저장하고 실행시켜 주고 싶다.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가서 터미널에 가서 F7번 .NET 런 하게 되면 두 줄이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터미널 대신에 직접 Visual Studio 코드에서 실행을 시켜 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컨트롤 백틱 기호를 사용하는 터미널 Visual Studio 코드의 자체 터미널인 컨트롤 백틱 기호예요. 작은 따옴 표현입니다. 컨트롤 백틱을 클릭해서 터미널을 열고 여기서 다시 .NET 런 명령을 사용해서 여기서 실행을 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코드 작성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저장 여기서 다시 위쪽 방향키 엔터 이런 식으로 매번 코드 작성 및 실행 이렇게 터미널을 사용해서 실행해 줘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익스텐션 기능이라고 해서 왼쪽에 보면 익스텐션 메뉴에 보면 C샵과 C샵 데부킷이 인스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소스 코드 작성해 놓고 우에 보면 런 메뉴가 있어요. F5 또는 컨트롤 F5가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해도 상관없는데요. 저는 깔끔하게 바로 실행하게 할 때는 컨트롤 F5를 더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디버깅 기능을 사용할 때는 F5를 주로 사용하겠죠. 어쨌든 지금은 컨트롤 F5 메뉴 선택 뭐를 사용하겠다? C샵 C샵을 빌드해서 사용하겠다. 그러면 터미널 창에 빌드가 되고 여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세 줄이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서부터는 바로 컨트롤 C V 저장 네 줄 작성하고 바로 실행해 주고 싶다. 단축키로 컨트롤 F5 실행 그러면 이 소스 코드를 분석해서 코드를 컴파일하고 그 다음에 실행 이런 절차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해 놓으면 여러분들은 모든 C샵 관련된 서적이라든가 강의에서 나오는 소스를 여기 자리에서 타이핑하고 그 결과를 터미널에서 도스 창에서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실행을 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C샵 9.0 버전 버튼은 이렇게 한 줄만 타이핑해도 되는데요 원칙적인 것은 원칙적인 것은 가장 기본적인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면 유징 시스템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많은 명령어들을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 라는 것으로 묶어 주고 네임스페이스 인텔리센스 기능에서 밑에 자동적으로 가이드를 주네요 네임스페이스 탭 어떤 이름에 예를 들어서 비주얼 아카데미 이름에 네임스페이스에 중괄호 열고 닫고 CLA 클래스 클래스 코드 조각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탭 그 다음에 앞에다가 인터널 또는 퍼블릭 붙여주고 이런 거 우리가 다 C샵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스태틱 보이드 메인 스태틱 보이드 메인 코드 조각을 사용해서 탭 눌러서 기본 코드 작성해 주고 그 다음에 콘솔 점 라이트 라인 역시 코드 조각이 있기 때문에 CW 탭 눌러서 좀 전에 했던 것처럼 헬로 콤마 C샵 12 이렇게 한 줄짜리 코드 작성하고 저장 그 다음에 시스템 생략 가능 위에다가 using 시스템 넣어놨기 때문에 생략 가능하다 이렇게 한 줄짜리 코드를 기본 코드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할 때 여기서 .net run 해도 되고 Ctrl F5 로 실행 그 다음에 여기는 public static void 로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Ctrl F5 실행 결과 확인 코드 타이핑 및 결과 확인 이런 식으로 전체 구조를 다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 라는거 제거하고 이만큼 블록 시어 놓고 Shift 탭 모양 좀 꾸미고 저장하고 다시 Ctrl F5 역시 실행 잘 되고 퍼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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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략해서 저장하고 다시 실행 역시 실행 잘 되고 이런걸 알아가는 거예요 역시 여기도 지워도 잘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메인 메서드라는 곳에 스트링 배열형인 아그스라는 모양도 지우고 저장하고 다시 실행 역시 잘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런 모양을 일단 권장합니다 하나의 클래스에 하나의 메인 메서드에 굉장히 많은 코드들이 여기에 오면 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클래스의 메서드의 어떤 코드 개념 이게 여러분들의 코드를 그룹화 시켜서 묶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익숙하게 해 주시면 돼요 다만 C샵에 대한 어떤 문법만 공부할 때는 여기까지도 생략하게 해 줍니다 프로젝트에 있는 프로그램.cs 파일은 기본값으로 좀 전에 있었던 코드를 생략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해 준다는 거죠 이게 다른 말로 Top Level Statement 라는 건데요 C샵 9.0 버전부터는 이렇게 간결하게 해 놓고 작업을 해도 됩니다 컨트롤 F5 실행 역시 동일하게 실행이 됩니다 다만 어차피 여러분들이 나중에 클래스 라는 개념을 배우고 클래스로 말 그대로 그룹화 여러분들의 코드를 그룹화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하 돼 최종적인 것은 이런 식으로 클래스와 메서드 클래스와 뭐 클래스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시켜 보는 것을 더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 책을 기준으로 한다면 C샵 교과서에 있는 모든 소스를 여러분들이 특정한 폴더 또는 특정 프로젝트 만들고 프로그램.cs 파일 만들고 또는 이 이름 바꿔도 돼요 그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만큼 코드 작성하고 여기 안에 있는 코드를 하나씩 하나씩 눈으로 보지 마시고 직접 타이핑해 가면서 여기 코드를 컨트롤 C V V V 이렇게 타이핑하면서 수십 수백 수천 라인의 코드를 직접 타이핑하면서 코드 타이핑 및 결과 확인 컨트롤 F5로 결과를 확인하면서 아 이렇게 작성하고 실행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이런 것을 몇 번 천 번 이상 연습을 해야지 C샵의 기초 문법의 완성은 아니지만 그나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C샵의 기초를 공부했다 그 정도의 레벨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계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번 연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코드는 여러분들이 그냥 술술 나와야 돼요 화면에 무엇인가를 출력하는 코드를 만들어 주고 싶다 그러면 CW 탭 탭 눌러서 헬로 C샵 12.0 이런 식으로 작성하고 실행 잘 출력이 되죠? 그리고 그리고 대부분의 책에는 이렇게 탑 레벨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해도 되지만 얘를 어떻게 실제 하나의 완성된 코드로 클래스 기반의 코드로 묶어서 관리를 해 주는 것을 권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몇 번? 최소 여러분들이 600번에서 1000번 사이 정도의 CS 파일을 만들고 실행시켜 보는 과정을 거치면 그 정도면 C샵 기촌문법 정도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가이드를 주고 현재 컴퓨터 현재 윈도우지 11 운영체제에서 닷넷 개발 환경 구축을 완료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하고 닷넷 뉴 콘솔 그리고 닷넷 런으로 실행시켜 보고 노트패드로 편집해 봤지만 실제 코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특정 폴더 안에 있는 소스를 열어서 여기서 해당 폴더 안에 있는 프로젝트를 코드를 작성하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작성하고 실행은 컨트롤 F5 또는 F5 를 사용해서 실행하면서 여러분들이 C샵에 수백개의 예제들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 드리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솔루션 익스플로러 개념으로 마치 현재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아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작업하는 것처럼 솔루션 탐색기 라는 것을 사용해서 개발을 진행하는 형태대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관리를 해 나갈 수도 있는 걸로 설명이 되는데요 솔루션 익스플로러를 사용해서 프로그램.cs 파일에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마치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작업하는 거랑 동일한 형태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여러분들이 시작 프로젝트를 만들고 실행을 시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20분이 조금 넘게 진행이 됐는데요 실제로는 딱 두 가지 개념 .NET 8.0 SDK 설치하고 개발 도구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정도 설치해 놓고 그 안에 들어가는 확장 기능 중에서 C샵 데브 킷 확장 기능을 설치하면 C샵 관련된 확장 기능들 한꺼번에 설치가 되고요 그러면 코드 타이핑 및 결과 확인할 때 컨트롤 F5 또는 F5를 사용해서 빠르게 진행해 줄 수가 있다 현재 컴퓨터는 C샵 12 C샵 12.0 개발 환경 구축이 완료가 되더라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